달콤한 총각 오늘은 뭐해?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매장에 이렇게 정식 이름표가 다 꽂아져 있는 다육식들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골드 실크 블루하트만 정식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골드 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름표를 안 만든 상태고요 유통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블루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표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식 이름표 다 드릴 거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 블랙잭 블랙잭 정식 이름표 해 가지고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딸기네 다육 딸기네 다육에서 나오는 블랙잭 지금 포트는 지금 이게 16cm인 줄 알았더니 이게 18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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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형분 18cm 원형분에 식재되어 있는 블랙잭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엘파소 드림 자 엘파소 드림 엘파소 드림 이렇게 보세요 자 딸기네 엘파소 드림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10포트 자 10포트 한정이고 블랙잭은 지금 32개 한정이에요 자 32개 블랙잭은 32개 엘파소 드림은 10개 한정 자 10개 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서 지금 좋은거만 딱 추려 가지고 온게 10개에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오시면 타지마할이 있어요 타지마할 자 타지마할 요렇게 타지마할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나와있는 다육이들은 판매금액이 얼마인지는 영상에 안 담아드릴거에요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시중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거구요 자 문자를 주시고 주문을 주시는 분한테는 이 계산서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산서를 보내드릴거니까 자 문자를 문자 주문을 주신 분에게만 한해서 요거 금액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지마할도 정식 이름표랑 해서 자 포트는 18cm에 식재되어 있는 요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50포트 정도 요게 지금 그나마 입장이 넓은 타입으로 나온 요게 자 고아이들만 해가지고 한 50포트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아이 루시프 자 루시프 자 루시프 요렇게 보세요 타지말도 그렇지만 루시프도 옆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엘파소드림도 마찬가지고 자 옆라인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배합토 자체가 요렇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배합토 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이게 배합토에 올라가면 자 배합토에 식재를 하면은 입성은 훨씬 더 넓고 좋아질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루시프 자 루시프 요것도 한 50포트 한정이에요 자 50포트 한정이니까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다음은 골드 실크 자 골드 실크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골드 실크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황금빛 노란빛 요렇게 딱 올라와요 자 이게 골드 실크가 있고 옐로우 실크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거는 요게 지금 또 입성이나 얼굴이나 요런게 더 이뻐가지고 요걸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딸기네 농장 자 요것도 주문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크림슨 로터스 자 포트는 1,8cm 원형분인데 전부 다 까뜩 채웠죠 자 그리고 정식 이름표 당연히 같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옆라인 자 요것도 옆라인 자 요것도 옆라인 요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입성이나 요거는 자 요렇게 자 생장점 옆라인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같이 가지런히 네 가지런히 잘 키워두셨죠 자 요렇게 요게 정식 이름표가 있는 자 크림슨 로터스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거에요 크림슨 로터스 하면은 딸기네에요 자 딸기네 자 요렇게 돼 있고 건너가서 다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요렇게 요게 입장 변이 자 요렇게 가재발처럼 자 손톱이 두개 나오는 입장 요런거 자 연꽃 모양으로 요거는 다 엮여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벌써 자구가 이렇게 두개 달고 손톱 변이도 다 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자 그리고 요쪽에는 오키드 스타입니다 자 딸기네 오키드 스타에요 자 오키드 스타가 요렇게 쭉 준비가 되었어요 자 요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생장점에서 지금 돌기가 다 돋아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요렇게 요런식으로 돌기가 다 돋아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이게 특정 매장 자 특정 매장에서 정식 이름표 나오는게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또 따로 있고 자 그리고 요게 또 유사품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달총이가 요거 부랴부라 가서 요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것도 오키드 스타하고 크림슨 로터스는 딱 사장님께서 요 특가로 맞춰 주시는 거는 딱 100포트 자 100포트 한정이니까 여러분들 자 100포트 한정이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주문을 주시면 계산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8cm 원형분의 식재가 돼 있고 대부분 다 사이즈가 지금 거의 지금 요거는 20.5cm 요거 제일 작은 거 보여드릴까요 제일 작은 거는 지금 18.5cm 20.5cm 자 근데 입장 넓이가 보세요 이 아이는 조금 로제트가 조금 더 환협으로 해가지고 나오죠 옆에 있는 거랑 보세요 요아이 요거 그래서 요거는 따로 달총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아이 블루하트라는 아이예요 블루하트 블루하트는 출시한 지가 좀 됐는데 요게 정말 이뻐요 이거는 요렇게 보면은 별반 모릅니다 잘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 꽃 모양 에 튤립 아래는 뻥긋해가지고 요렇게 뒤로 싹 다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요게 간간히 이제 색금이랑 산반이 살짝씩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이쁜 아이예요 요거는 쌍두 외두도 요렇게 보세요 자 블루하트가 요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음 자 블랙잭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블랙잭 자 딸기네 블랙잭 라인이나 요런거 보시면 돼요 뭐 별반 다름없이 슈퍼클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요 블랙잭은 딸기네 있는거 싹 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총 수량이 32포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블랙잭을 다시 만나보시려면 딸기네 거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블랙잭 그리고 엘파소드림 자 요렇게 그리고 블루하트 자 그리고 타지마할 요게 입장이 조금 더 넓은 타입으로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오키드스타 자 오키드스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아이 루시프 루시프 자 그리고 골드 실크 골드 실크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림슨 로터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얼른 얼른 주셔야 합니다 100개 뭐 이렇게 뭐 크림슨 로터스하고 오키드는 수량이 100개씩 사장님이 특가로 주셨지만은 이게 수량이 많은 양이 아니에요 흠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요거 얼른 얼른 주문을 주시면 돼요 아마 매장에서 판매하는 예 요거 요거까지는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장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가격보다도 예 현저히 낮을 거예요 자 요거는 특가로 가격은 그래서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만 가격을 맞춰서 달총이가 마지는 포기하고 택배비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자 오키드스타 사이즈가 18cm가 넘습니다 자 요거 돌기 나오는 아이예요 일반이 아니고 그리고 크림슨 로터스 사이즈 전부 다 20cm 자 20cm씩은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선별을 해서 장소가 좁아 비좁아서 요것만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블루하트는 40포트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나온 출시한 지가 조금 됐지만은 그래도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입성을 보시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배합토에 얹으면 요아이들 환협으로 많이 바뀌어요 자 요 타지마필도 마찬가지에요 자 타지마필도 자 요아이도 그렇고 엘파소 드림 자 머 블랙잭 자 그리고 골드 실크 자 크림슨 로터스나 오키드스타도 마찬가지에요 요런 것들도 배합토에 올라가면은 조금 더 예 아이들이 이쁘게 더 나올 거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주문은 빠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